반갑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마녀 공장이요? 네, 매스카 비중은요? 22,300원에 15% 아, 힘들죠? 이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 세요. 이게 신규주라고 그래요, 신규주.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신규주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신규 상장지가 얼마 됐냐라고 보고 한 2, 3년 지나면 그때 보세라고 얘기하잖아요. 신규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요. 변동성이 세다라는 얘기예요. 시장 또 반대로 가요. 이 신규주 같은 특징은 시장이 안 좋아해 움직여요.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다음에 또한 저점을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세게 밀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규주 하지 마시고요. 이 종목은 또 우리가 최근에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로 그다음에 중국 경기랑 많이 연결돼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로 다른 건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못 움직이잖아요. 많이 못 움직여요. 그렇다고요? 왜요? 신규주이기 때문에. 그다음에 또 하나... 그런데 왜 저쪽으로 미국 그쪽으로 또 진출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진출이 됐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. 신규주이기 때문에. 또 하나 이 종목은 개인들이 엄청 많아요. 신용 물량이라고 그래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탁 종목에 신용이 많은 건 못 움직여요. 여기 보면 신용이 5.73이나 되거든요. 남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신용 물량이 많다는 건 변제해야 돼요? 변제 안 해야 돼요? 그러네요. 그 물량이 많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냥 미국 시장은 수출이 많아요.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. 뭐가 의미가 있냐. 이 주가의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주 같은 경우는 2, 3년 후에 지나가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밀릴 확률이 많아요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규주는 기본에 펀드메탈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5.73%라고 한 비중이 많다는 건 개인들이 물탄 종목들이에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현금 가지고 안 되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을 탄 거예요.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올라가기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밀어버리시고 반등이 딱 들어온다. 그러면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. 손실이 크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반등 딱 들어오면 2만 3천 원 나인에 팔고요.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. 2만 2천 원, 2만 3천 원까지 오를 수 있거든요. 그럼 이거 팔고 종목을 바꿔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싼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. 대한민국에. 굳이 여기에 시가총이 조그만 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 내기는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이 훨씬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종목 교체. 의견 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